자 이번에는 이 결제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신용카드가 없으시면 신용카드 결제 말고 무통장입금이나 휴대폰 결제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고요. 밑에 보시면 카드 선택이 있어요. 거기다 카드사 선택해서 저같은 경우는 국민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국민카드를 선택하고요. 활브 선택은 지금 막혀있네요. 만약에 활브를 원하시면 또 활브가 가능하다면 여기가 이렇게 회색이 아니라 위에 있는 국민카드처럼 밝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몇 개월 활브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안전결제 ISP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어떤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에서 설치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제하실 카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데서 저는 국민카드니까 KB국민카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 중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ISP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ISP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안전을 위한 보안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ISP 신청, 재신청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왼쪽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제가 화면 오른쪽에다가 신용카드를 준비했어요. 물론 이건 제 카드인데 여기 숫자들은 제가 임의로 수정해서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카드죠. 그럼 처음에 1111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카드번호에다가 그대로 적으면 돼요. 1111 그 다음에 2222 그 다음 3333 4444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이메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이 뭔지 잘 모르시면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이메일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자 카드번호를 잘 입력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보안 절차가 더 남았는데요.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동의하시고 그리고 신용카드번호 확인하고 비밀번호에다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CVC라고 하는 게 있어요. CVC는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제가 준비한 거 있죠. 그 중에서 이 부분이 CVC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신용카드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카드는 이미 안전결제 ISP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미 이 IS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제 컴퓨터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한 번도 이걸 한 적이 없으면 새로 신청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새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맞춰야 되니까 새로 신청하겠으니까 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신청하기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ISP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명의자,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저는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선택하여 있는 거에서 제 통신사를 선택하고 휴대폰 앞자리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하고 인증받기를 하면 제 휴대폰으로 이 문자가 오겠죠. 그러면 그 문자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614943이네요. 자 다음을 누르면 예, 확인이 된 거고요. 여기다가 ISP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데 여기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게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걸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개인정보 밑에 보시면 회원정보 관리에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특히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권고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시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권고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홈페이지 웹서비스의 도메인 기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예를 들면 옥션이면 aucion.co.kr 그걸 비밀번호 안에 넣어서 이제 사이트마다 이 서비스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이 ISP 안전결제라고 하는 게 옥션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비스 있잖아요. 그... 이를테면 지마켓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수많은 쇼핑몰에서 이 안전결제 ISP라는 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옥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기 때문에 만약에 옥션을 적게 되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이걸 사용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수업에 보시면 비밀번호를 만들 때 고정되는 값이 있고 변경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변경되는 값에다가는 그냥 ISP라고 적어주시고 이 고정값을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비밀번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밀번호 관련된 수업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수첩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그 찾기 힘든 곳에다가 여러분이 이 비밀번호를 적어가지고 다음에 그 이 접 기억이 안 날 때 거기 있는 걸 찾아보실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비밀번호를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네요. 그럼 저는 제가 보통 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여기 이 안전결제 ISP를 어디에다 보관할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저는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안전결제 ISP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과정이 끝나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다르게 카드 선택에 저의 카드가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카드가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등록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시불 저는 일시불로 지불을 할 거고요. ISP 비밀번호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비밀번호 있죠? 그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안전결제 ISP라고 나오고 결제가 요청되었습니다. 결제 결과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결제가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결제가 끝난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ISP라는 걸 사용했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방금 보셨던 그 ISP라는 걸 이용하게 됐는데 이게 옥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여러분이 그 ISP라는 걸 등록해서 컴퓨터에다가 그 정보를 저장해 두면 옥션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 ISP라고 하는 서비스를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등록했잖아요. 등록하는 과정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진행을 해주세요. 잘 모르는 사이트에서 ISP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등록할 때 여러분이 입력하는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이 실제로는 ISP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당하는 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싱이라고 하고 낚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허위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서 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 ISP 등록과 같은 과정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이를테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옥션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딱 봐도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이트에서 꼭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이트의 주소 있잖아요. 주소가 실제 그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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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